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Create Window 함수와 Default Width 그리고 Default Hight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두 옵션들을 사용하면 Create Window 함수를 통해 생성하는 윈도우의 기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Create Window 함수를 사용할 때 Default Hight 옵션과 Default Width 옵션 값을 지정하십시오. 사용 예의입니다. Default Width는 600px로, Default Hight는 300px로 지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Create Window 함수를 실행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트리거 버튼은 On Click 이벤트를 통해 윈도우를 생성합니다. 첫 번째 트리거 버튼은 폭과 높이를 600px 및 300px로 지정하였고 두 번째 트리거 버튼은 폭과 높이를 모두 200px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초기에는 최대 크기로 윈도우가 생성되고 윈도우 크기 복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정한 크기로 창 크기가 조정됩니다.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처음에는 최대 크기로 윈도우가 생성되고 윈도우 크기 복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정한 크기로 창 크기가 조정됩니다.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